ㄷㄷ ㄷㄷ 와 놀이터 이 옷이죠 엄청난거 만들었어 이거 좀 봐줘 이거는 내가 억울해서라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어디인데? 나 안보여 어디인지 안보여 어디인지 안보여 검은 화면밖에 안보여 이거 뭐야? 이쪽에 저한테 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봐봐요 또 뭐 이상한 괴상한걸 만들어냈는가 뭐 만들었길래? 이렇게 보면 돼? 왜 멀리서 보지? 야 마플 무비인가 봐 아 마플 무비? 아플 무비 비슷한거 이거 이거 단편영화 뭔데? 구름인가? 오! 뭐야 우와! 와 메인신! 야 이거 뭐야? 뭐? 어 계란 프라이야? 아 이거 프라이팬이었어? 야 다시 보여줘 다시 보여줘 다시 보여줘 에어돔 되나보다 와 신기술! 야 깨지는 연출 뭐야 애니메이션 모습? 야 계란 익는게 표현됐던거 같은데 아래봐봐 아래봐봐 깨지고 여기 소리까지 나 요거? 마이크래프트 소리 아냐? 야 익는거 파티클 봐 하게 씬따 Whoa 근데 아까 내가 봤는데 반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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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우리 그거 또 만들었어 좀 봐줘 좀 만들었네 응? 그게 뭐 뭐야? 뭐야 이게 어디서 말보지 않는 어 김밥이네? 아이 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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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계란 계란 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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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 재생하면 저것도 재생되는거이? 아니 나 위에서 몰라 카펠림이 내려봐 이거 위에서 봐야되거든 어? 저거 뭐야? 밥인거 같은데? 와 밥핀다 밥핀다 와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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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떨어뜨려 와 야 김밥 방금 내가 뭐 봤냐? 하하하하 이거 대박이다 야 다시마 다시마 뭐야 순식간에 지나갔어 밥혀진 소리 봐 잘 들어봐 오오오 오오오 빨간색은 개맛살인가? 야 김밥 싸는거 무서워 야 그리고 요쪽부터 말려? 한 번에 말리는게 아니라 말린거 야 이거 봤는데 몇시간 걸렸냐? 와 탐나는 컨텐츠 하하하하 하지만 부럽진 않은 컨텐츠 하하하하 사실상 마플 일해라는데 이거 와 이것도 1프레임 1프레임 했을거 아냐 야 대박이다 야 뒤쪽에 있는 철벽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야 계란보도 프레임 훨씬 많은데? 야 대박이다 캠프장 같아 캠프장 아니 떨어지는거 다 일일이 한 곡으로 떨어뜨린게 아니고 아 됐다 완성했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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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어 물 끓는거 역시 아 이제부터 심사 들어갑니다 얼마가 잘 만들었나 보자 일단 결과물이 들었어야 해 저거 면인가 저 울타리가 맛있게 생겼네 야 돌려본다 야 빨리 위로가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 스트레이트 소리야? 와 이거 냄비 봐 와 무벌로 어디서 왔어 이거 뭐야 수프인가? 우와 아 수프 땐 된거네 야 색깔 바뀌었어 야야 저거 저거 프레이크 프레이크 프레이크는 어떻게 나오는데 우와 이거 프레이크 프레이크 퍼진다 와 대박 물 색깔도 바뀌었네 어 아까 수프 들어가자마자 바뀌었어 잠시만 만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아, 죽... 뿔잼. 야, 이거 프레임 구경하러 가야겠다. 야, 여기 좀 십싹치 않네. 야, 여기 이거 왜 이렇게 높아지지? 야, 벽은 이제 봤지, 이거? 야, 갈수록 한계치가 높아지는데 가, 야, 보러 가기도 힘들어. 야, 구멍 뚫어, 구멍 뚫어, 구멍 뚫어. 아, 이거 매트릭스 3개 아니냐? 위로도 배치했네? 물이 대박이야. 봉지 뜯는데 어디서 봉지 뜯는데? 아, 운터 오면 바로 못 가야겠다. 야, 이거는... 야, 이거는 그냥 운터도, 운터도 까부러지겠는데? 대박이다. 가스레인지 키는 거 소름 돋네. 야, 근데 어떻게 맞는 소리를 다 찾았냐? 난 그게 제일 신기해. 그니까, 이거 마인크래프트 순수 마인크래프트 소리 아니야.